음 맛있어요? 음 달아 달아요? 야 뭘 넣었어? 콜라로 졸여가지고 콜라로 졸였어? 유튜브에 그렇게 나오더라구요 그 콜라 맛이 너무 나아 달긴 달다가 아니라 그냥 닭에 그냥 콜라 이렇게 아무 간 없고 닭을 삶은 다음에 맹물에 그냥 콜라를 이렇게 야 그거 간 맞다 왜요? 콜라 시럽을 아 제가 콜라 시럽을 이렇게 발라가지고 이렇게 먹는 것 같은데 제가 좀 짜게 먹어가지고 아 다르다 이거 먹어봐 감자 그냥 설탕이야 고구마가 고구마네요 우리만 먹어서 어떻게 해? 괜찮습니다 배고프죠? 괜찮습니다 맛있겠지? 기다려 내가 시켰어 치킨이랑 맛없을 줄 알고 시킨거죠? 아니 우리 같이 고생하잖니 재하이 형 집들이 오셨는데 호감이 어떠신가요? 집들이 맞아요? 원래 집들이 하려고 이렇게 유튜브 영상 찍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분이 먼저 집들이를 하겠대요 우리한테 뭐 자기는 집들이 할 거니까 수요일쯤 어때요? 뭐 날짜를 막 원래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는데 막 적극적으로 잡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집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알았어 맛있는 거 뭐 자기가 하겠대 또 알겠어 뭐 이렇게 했는데 다 먼저 가기로 해놓고 날짜를 다 빼놓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유튜브 촬영 조금 해도 되냐고 그래서 나는 쥐가 그냥 핸드폰을 이렇게 하는 건 줄 알았지 근데 이렇게 스탭들이 와가지고 본격적으로 이렇게 하는지 뭐 그런 출연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같이 얘기하지 않았어요? 누구랑요? 그 한 날 유튜브 촬영한다고 내가 얘기 안 했나? 안 했어요 처음에 안 했구나 네 죄송합니다 형님 아까 오셨을 때 또 선물 이렇게 막 한 번짜리 들고 오셨잖아요 저 그거 또 뭔지 제대로 얘기를 못 들었는데 아아 아 그거는 또 제가 알아서 사온 게 아니라 얘가 사오라고 그러는 것만 사온 거예요 아 사오라고는 안 했죠 형 얘가 뭐 타가야 된 거 아니야? 처음 가는데 그니까 아 보통 집들이 가면 뭐 사가요?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집들이 가면 형 혼자 살아보셨어요? 응 그때 뭐 집들이 가면 뭐 사왔어요? 사람들이 이러더라고 근데 나 혼자 살 때는 스무살 스무살 살 때니까 뭐 사와 휴지 밖에 더 있어 뭐 그래요 그래서 휴지 사오라고 했잖아 내가 휴지 얘기하니까 아 휴지 많긴 한데 그래서 내가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내가 또 휴지 사오세요 휴지 말고 또 뭐 있어요 시끄러워 휴지 말고 또 뭐 있어요 내가 근데 뭐가 제일 필요해요? 혼자 살면 없어 물티슈가 제일 좋지 그러니까 물티슈 한 박스 있긴 한데 아니 언제는 니가 그랬어 안 그랬어 아니 그때 물티슈 한 박스 있긴 한데 아니 사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뭐가 필요해? 뭐가 없어? 선풍기 있어? 아 선풍기 없어요 아 선풍기 없어요 선풍기 없어요 내가 선풍기 오케이 그래서 끊으려고 그러니까 아니 서큘레이터 선풍기 아니고 서큘레이터 이랬어요 지금 빨리 먹으면 하시잖아요 이러고 빨리빨리 왜 고따나요 이러고 갖고 와서 아니 같이 먹으면서 찍으면 안 돼? 그게 또 재밌잖아 그렇게 하죠 그래 같이 먹으면서 찍으면 그냥 뭐 어때 이거 그냥 돌아가는데 그래 와서 찍어 빨리 열어 빨리 열어 갖고 와 두 개 다른 거야 빨리 와서 먹어 같이 왜 저래 난 솔직히 유튜브 찍는다고 해가지고 방해하러 왔어 아 좋아요 오히려 좋습니다 그래 무슨 유튜브야 먹어 텐션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뭘 더러 먹어 왜 그래 왜 앉아서 먹지 그냥 앉아서 먹어 아니 컴퓨터 다 가려 얘기하면 영상 못 써요 그럼 나도 안 먹을래 그러면 왜? 함께 해야지 말이지 뭐야 누구는 서서 먹고 앉아서 먹고 이렇게 하면 불편해가지고 일단 앉아봐 앵글을 한번 난 안 먹어 난 안 들어간다 난 안 먹을래 난 누군 서있고 난 그러면 난 속상해서 나는 못 먹을래 일단은 빨리 드세요 네 이거 좀 콜라 좀 먹고 네 궁금해가지고 이거 이거 먹어봐 감자 감자요? 단 화골라 이거 그냥 콜라야 맛이 없진 않잖아요 사실 당연하지 그렇게 다는데 맛이 없으면 안 되지 이건 뭘 넣었는지 아세요? 이건 거의 하리보 젤리 같아 이 당면은 이봐 하리보 젤리 하리보 젤리같이 당면 달아 죽겠어 이거는 된장 아니에요? 뭘 또 넣었어요 따로? 된장 발라서 한 거 아니에요? 아니요 된장은 안 들어갔어요 아 그래요? 맞춰보세요 승진이가 된장 들어간 맛에 나긴 한다 그치 그니까 쿵쿵하니 무슨 액체 안 넣었어요? 아니요 액처도 안 넣었어요 액체예요 액체 액체예요 간장? 간장도 들어갔는데 주류 쪽으로 갔어요 네 주류 쪽으로 갔어요 뭐 리스크 같은 거 넣었어? 꺼냐? 맥주? 맥주 안 넣었어요 뭘 넣었는데 왜 이렇게 퀴즈야 맞춰줘 말해줘 막걸리 그래서 아까 옆에 막걸리 병 있었구나 네 아 그거 봤어요? 막걸리를 내가 치웠어 감사합니다 이거는 그건가 봐 그래서 오징어 무슨 닭간장이었거든? 그거 오징어인가 봐 근데 찜닭보다 이게 더 짜다 찜닭은 달기만 해 짬이 없어 아 맞네 아 근데 찜닭 먹다가 이거 먹으면 더 맛있네 너무 맛있다 아 치워버리자 왜 그래 왜요 먹을래요 왜요 왜요 단짠이야 너무 짜다 싶을 때 이거 단 거 하나씩 먹을 하리부젤리처럼 근데 이거 고쌈 진짜 맛있어요 고쌈 진짜 맛있잖아 근데 이것도 근데 두 분이 진짜 친하니까 이런 퀴미가 많은 것이 아니었으면 진짜 안 친해 진짜 안 친해 나만 친한 줄 알았나 봐 음 단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두 분이서 아니요 우리 그 투르 정국세전 할 때 처음 알았죠 2020년 후밤에 이거 보면 형 집들이 아니지 형 집들이 같은데 형 형 집들이 같은데 형 형 드릴게요 주는 거 아니야? 안 줄라 그랬어? 아니 아니 줘야지 내가 열심히 할게 그럼 이제부터 다 끝났는데 뭘 다 끝나나 이제 시작하는 거지 아니 아니 있잖아 이렇게 뭐 카메라가 있고 있잖아 그럼 잘 못해 원래